오늘은 낚시하러 갈거에요 가기전, 점심으로 햄버거 먹고 출발할게요 잠시 들을게요 저희가 이거 이거 3만5천5백원 감사합니다 와, 바깥다 다 몰려있어 어 먹고있다 내꺼 맞네 어 들어갈꺼 같다 이거 챔질하는거가? 오빠 이거 잘해놨다 이거 들기면 안되나 어 들어갔다 어 두머리있다 꼬꼬있다 저세꺼 떠줬다 나 봐볼래 그냥 갔다 내가 또 들었잖아 오빠 행사했어 응 와 진짜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냥 장대로 할까봐 장대로 바꿨어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안덜데 어머 굿네 굿 닳아야지 오 굿네 굿 닳아야지 아 맞다 흐흐흐흫 귀한 분리하게 오오 여기 고기가 이상한 것 같아 물고기 있는 것 같다 바로 오네 바로 오네 오 확대했네 떼먹는 거 아니겠지? 세게 올리지 말고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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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잡혔다! 다 받았다 아 다 부네 길이라고 있는 게 낫지 않다 뭐 하지? 마이 인텐션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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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뭐예요? 전화기야 전화기야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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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해? 나 피하러 오는 거 아니야?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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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아 추워 안 와이씨 안녕 고생하셨어요 본다고 안녕